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야아 땜물 난다 땜물 나 축하드립니다 멋진 장갑도 있고 완벽한데요 형님 자 형님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구성이 좀 더 알차졌습니다 일단 불닭볶음탕면이에요 이거 안 드셔보셨죠? 이거 진짜 맛있어요 드시고 국물 있으니까 햇반 돌려서 남은 거 말아먹고 하시면 되고 믹스커피 5개인데 하나 어디갔지? 3분 카레 비타 500 잔망루피 에디션 알파 브라보 핸드폰 거치대입니다 무선 충전되는 거고 무선 충전도 되고요 그 유명한 검아웃 신차부터 관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발스코팅 셀프로 발스코팅 하는 건데 아주 멋진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형님 늘 건강하시길 자 일단 형님 이거 외에도 제가 형님의 출고를 축하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스카니아는 스카니아니까 이 검수 같은 거 사실 필요 없잖아요 형님 그리고 출고하실 때 또 확인하셨었고 그래서 이 본체는 괜찮은데 우리가 늘 놓치는 게 있죠 윙바디 특장 우리 형님들이 출고하시고 특장 물론 신경 쓰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봐서는 잘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시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거까지도 제가 준비했어요 형님 넘버가 아주 좋네요 형님 자 이 분야에 권위자가 계시거든요 30년 경력에 아주 프로페셔널한 그런 분이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왔대요 다 왔대요? 전문가까지 오고 감개무량한데 이 밑에 도착하니까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사장님 잘 지내셨죠 네 아 차 좋네 확실히 늘 하시던 일이라서 그냥 바로 하시는군요 시간이 돈이시거든요 아 사장님 운행을 했네? 네 머리는 했어요 아 대관은 했어요? 머리는 저희가 뒤에만? 네 특장만 해주시면 됩니다 사장님 원래 특장만 하시던 거 아니었어요? 우린 다 하죠 아 다 하셨어요? 아 그것도 몰랐네 아 몰라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빨리 떼야 돼요 이거 아 왜요? 마울아가 열받았으면 이거 안 떨어져요 아 그래요? 아 좋은 거 세신지 사장님 잠시만요 차주 분도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뭐 있으면 특이사항 있으면 내가 이야기할게요 아 그래도 뭐 보시는지 제가 한번 뭐 보기는 웬 보지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체크하시는지 이번 기회에 저도 한번 좀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그냥 뭐 하시는지 볼게요 칠이 조금 날린네요 아 이거는 아 요 칠이 날렸다 아 아 그리고 그냥 넘어 가시는 거예요? 일단은 이제 체크를 해가 네 뭐가 뭐가 먼저 있는지 내 머릿속에 넣어놓고 아 차주한테 쫙 이야기 해주면 됩니다 아 이런 건 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수딩인데 안에서 영접하면 이게 좀 그래요 네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? 그렇습니다 이거 뭐 원래 이런 거 아 원래 그런 거예요? 아니 이런 차를 못 봤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고 괜찮다 라는 말씀이시죠? 괜찮다 라는 말씀이시죠? 네 괜찮다 라는 말씀이시죠? 괜찮다 이거 다 떼야 돼요 아 네 일단 겉은 1억 코 이제 아야도 봐야 되거든요 음 잠시만요 겉은 1억 코에서 네 1억 코를 차주께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아 일단 설명해 주세요 다 떼고 그러니까 떼는 걸 도화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의도 아니요 제가요 아 이거 몇 개월만 있으면은 뛰고 싶어도 못 떼요 음 보기가 싫겠네요 아직 붙어 본다니까 아 아 형님 봐요 확실히 말씀 아니에요 큰일 났다 보기 싫어질 뻔했네요 예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외관을 한번 살펴보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셔야죠 외관은 큰 문제는 없고요 그냥 요 칠 좀 날렸는데 저기 보니까 칠이 날렸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어떻게 인수 거부할까요 형님 아 아 이걸로 거부하기에는 아 좀 그런가요? 그렇죠 저걸로 난 거부해서 못 받거든요 아 아니면 공구통이라도 교환해 달라고 고정도 안 해 주겠나 근데 뭐 할 거도 있겠어요 이거 좀 쓰다보면 날라가거든 그럼 사장님이 지금 이걸 지적하신 이유가 뭔데요 그렇다 이 말이지 내가 또 이야기 안 해줄 수는 없잖아 여긴 해 줘야 되잖아 아무튼 그러면 아 여기 이게 묻어있다 알고 계시라 네 여기 좀 여기 좀 아쉽네 뭐가요? 쓰던 알루미늄 범버가 안 들어가 있어서 좀 아쉽네 아 개인적으로 아쉬우시다 네 나 알루미늄 범버 좋아하거든 아 아 그리고 형님 여기에 이게 있는데 이게 뭐 원래 이랬대요 아 원래 이런거 안에서 용접하고 하면 이게 열이 가가 안 그래도 이게 궁금했거든 뭔가 이게 여기는 맨드리아인데 여기가 태어나 있길래 저기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이건 일부러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좀 궁금해서 쓰던게 이제 이게 마스킹을 요래 했는가 본데 치를 쓰던 까지 싹 같이 해 놨는데 이게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죠 삐키면 여기 쓰던게 아 원래 여기까지 쓰던게 덮어 씌었잖아요 실리콘 치고 도색할 때 이제 마스킹을 요 위에다가 안 하고 여기 했다 라고 하는 의도가 조금 궁금한데 뭐 그렇네요 삐키면 삐키지는 요런거는 이제 나중에 그 어디고 이게 뭐죠 이게 뭐죠 특장집에 가가 지나갈 일 있으면 이런 데 요거 좀 요거 좀 빗겨주세요 하면 이거 뭐 약간 지우면 지아질거거든요 이게 신경이 쓰이시면 그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되게 꼼꼼하시다 꼼꼼하십니까 나 못봤는데 어 사장님 이거 벗겨야 되는데 이거 벗겨야지 네 이야 맛있겠다 아 맛있네 아 아 와 이까지 떼주실래요 좀 떼달라고 해가지고 아 뭐 추가되고 이런거는 아 아니아니 이거 좀 아 이제 열어볼게요 시동을 걸고 열면 좋은데 음 음 음 음 음 속도는 좋네요 아 아 아 아 야 이건 또 어쩌서 오는가 왜요 이게 큰 차들이 벗고 아 이래되면 이제 가운데 반반에 기스가 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를 대이면 이거 봐봐요 기스나 있죠 아 아 아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건가 보네요 어 그런가봐요 네 항상 아쉽더라구요 아 아 지금은 요정돈데 나는 지게차가 좀 밟고 있다면 좀 더 확 끝나지 음 아 바닥이 신기하다 그죠 신기하다니요 이거 바닥이 내 첨부거든요 아 원래 바닥이 이렇게 딱 여러장이 결제했는데 이건 넉장으로 끝났군요 아 아 아 맞네요 야 이거 간단하다 원래 올라가보면 올라가 봐야 알겠지만 원래 울잖아요 아 네 생결땐이 잘 안 울어도 단단해 보인다 장군장지가 두 개네 이 집의 특징이네 이런게 또 요 도색을 싹 겹치네요 응 이런게 좋다 이거 봐봐요 꼼꼼하네 여기 이 창 바깥에도 딱 이런네 아 아 맞네요 아 구멍을 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맞네 맞네 조작하기가 쉽네요 사장님 그때 보셨던 대차는 여기 안에 있잖아요 안에 있죠 보통 안에 많이 다는데 음 아 좋다 이거 이것도 이게 1인 큐가 되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데도 이야 잘 땄다 게이트도 가볍다 어 스프링 조절을 아주 딱 맞게 하는 들 때도 안 힘들고 낼 때도 안 힘들게 어 뭐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뭐 뭐 사실 이거 새그라스 크게 힘 잡을때는 없네요 요 요 요 와셔가 요 요 어 어 사장님 어 이런거 꼬투리를 잡아야 된다고요 아 네 작업하다가 올려놓는거 없다 아니요 사장님이 지금 하실게 사장님 왜 그러십니까 오늘따라 아 이거 위험하지 이거 떨어져서 뭐 저런데 어디 도는데 막 더 가쁘면 또 과장 날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깐요 음 단차가 좀 있네 단차 이런게 중요하죠 아 맞네요 여기 단차가 있네요 근데 다른데가 다른데 도는거죠 다른 데는 다 똑같네 아 그러면 단차가 아니네 아 아 나중에 이거 하시다보면 이거 잘 풀리거든요 아 예 이쪽으로 올라가면 신체인들이 안에 보도가 있어요 그냥 놀아보면 이거 안 뜯어야 돼 야가 이렇게 들어가가 있어야 되는데 안에서 놀아보면 놀아보면 안 잠긴다니까 흩돌아 이거 자주 좀 가져야 돼 나도 이거 화물재 출신이라 아는데 맨날 육각을 한개 탁 잘 챙겨도 되겠다고 맨날 수시로 막 좋아 눌러보면 딱딱딱딱딱 거리거든요 제가 통역을 하자면 육각 렌치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톡톡톡 쳐 보고 이게 좀 논다 싶으면 볼트와 너트 이제 확실히 체결될 수 있도록 조여줘라 야도 잠궂고 이게 두개도 같이 잠가주고 그냥 다 잠가야 돼 한 번 심심하면 조언도 해 주시네요 아 그렇네 사장님 네 사장님 원래 하시는 검수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더워서 검수 지금 다 있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요 사장님 작동도 안 해보시고 이거 높이 작동 안 해봤어요? 우리 윙은 다음에 들자 다음에 어딨어요 사장님 오늘 날씨 너무 좋다 날 좀 좋을 때 다시 올 테니까 그때 들어보죠 잘 들기라 그런 게 어딨어요 사장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이런 작동들을 다 해보시고 하자가 있으면 권위 있는 그런 서류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소비자들이 그걸 들고 가서 저기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뭐 그런데 들어보셨죠? 들어보셨죠? 다 된다 다 되니까 파는 거지 안 될 리가 없어 이게 그럼 밥만 드릴게요 그럽시다 피아엘들 한 번 한 번 삼시 한 번 간다 한 번 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